워emia 나중에 포태킹 시켜볼께요 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갔다가 돌아갈 준비를 하라 했으니까 다시 돌아가라는 소리잖아? 그죠? 배달 안되는 기프티콘? 그랬던 적이 있었나? 기억도 안나는데 어떻게 어떻게 내가 다 먹지 않았을까? 바른치킨? 바른치킨 먹었는데 그거? 대세 레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그거 맛있게 먹었어요 대세 레드 맛있었어 이거 아까 그 장면인데 총 들고 어 누구 쐈어 누구 쐈는데 바른치킨 그거 전화해서 시키니까 되던데 어 바른치킨 대세 레드 맛있어요 먹을만해 내가 먹었다니까 내가 먹었는데 왜 배달이 안된다 그래 뭐야 쿠마님이 배달이 안된 거였네 자기 동네가 배달 안되는데 우리 동네는 되거든요 어디에 사시는 거야 배달 안되는 배달 불가 지역에 사시나봐 어 달리기 왜 달려야 되는데 뭐야 어 뭐야 어 뭐지 어 계속 같은데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아 걸리면 아 저기 걸리면 안되나봐 지금이니 오 변기 좀 붙들고 오겠습니다 그 정도야 그럼 보지마 어 오른쪽으로 10번 왼쪽으로 80번 10 80 40 10 음 맞죠 10 80 40 니가 그랬지 니가 그녀를 지켰대 mas분 이 그녀를 지켰대 이제 그녀를 지켰대 그녀를 지켰대 아직도 더 그럼 그 여성 하나도 미리 그 여성 이 여성 맥주 지금이니 이 여성 지 bra 이 여성 그 여성 이 여성 이 여성 지금이니? 지금이니? 어디야? 헤비로야? 여기 뭐가 있어? 이건가? 어떻게 알아? 10.. 맞나? 10,80,40을 어떻게 알아? 이게 된거야? 어? 열렸네? 뭐지? 18,42? 아 이건가보다! 아 여기도 써있어! 여기도 써있어요! 10 80 80 80 40 바다소리가 들려 탁 파도가 오르먼지는 태연이었다 고통이나 두려움, 분노도 거짓도 없었으며 우리는 자신감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 당당하게 두 발로 설 것이다 너의 꿈이 용감하고 자유로우면 너의 영혼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강하다면 너를 보호하는 벽을 만들 수 있고 이 세상은 너의 것이란다, 동생아. 여친한테 선물이야 이러고 저런 거 좀 싸다고 맞아요? 많이 맞아보셨구나. 경험해보신 거야. 사진까지 찍어놨어. 박병관이, 박병관이 사진까지 찍었어요. 좋아, 칭찬해. 그런 자세 좋아. 괜찮아. 네, 어서오세요. 뭐야, 한 바퀴 돌아야 돼, 여기서? 둥글게 둥글게. 어, 여기 뭐 있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무섭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공포게임이 초반에 좀 몰아쳐주는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긴 한데... 하디는 보급병입니다. 보급병의 임무는 다른 선원들을 배치하고 음식과 술을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디는 용감한 선장에게 충성스럽고 명령을 잘 따릅니다. 선장은 가끔 하디에게 화를 내곤 합니다. 모든 선원들을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이죠. 사실은 bottom of the face, turn off. 그렇군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어? 동물이 왕국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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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으- 헤헤헤헤헴 허헤헤헤 깜짝 놀라 자리를 뜹니다. 그러곤 다시 돌아오죠.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다시 깜짝 놀라 자리를 뜹니다. 그리곤 다시 돌아오죠. 고라니 고라니가 말합니다 잠겼는데 이거 보고 있으면 왠지 무서울 것 같아 갑자기 바뀔 것 같아 이렇게 해놔야되나 아 문! 아까 문이 있었어 어! 봐봐요 어! 문! 문 크리스탈 파워 크 대박 빛으로 와 소름소름 뭐야 잠겼어요 뭘까 파리띠들은 그리고 여긴 왜 잠겨있을까 아 여깄다 길이 있었다 무슨 상황 어 야! 헉! 이거 아까 진짜 딱 그 상황인데 어? 아까 그 무대 이렇게 돌릴 때 그때 의자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잖아 한 명이 이렇게 하고 있었고 딱 그 상황인데 어? 아래에 사진이 있었다고요? 어디 아래? 아 요거? 땡스 음 음 잘 봤습니다 흐흐흐흐 감사합니다 음 제가 뭔가 놓치고 지나가는 아이템들 발견하신 거 있으면 그런 거 말씀해 주셔도 돼 뭐 스폰은 아니더라도 그런 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죠 이 친구는 관대를 맞기엔 너무 똑똑한데요 어찌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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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세요 우리는 항상 마음의 짐을 지고 있다 그래 오늘 게임은 좀 멀미나서 못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 같아 그때와 같은 모양새나 얼굴 그 목소리 무겁고 오래된 가방에 들어 있습니다 뭔데 이거 이거 뭐야? 오 흔들리는 것도 되게 기분 나쁘게 흔들린다 우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왔었어? 사운드만 듣고 있었는데 섬님이 영어 전부 번역해서 말해 주시는 줄 맞아요 제가 번역한 거예요 폴란드 게임이래요 왜? 이거 어디서 일본 느낌이 나요? 전혀 일본 느낌은 안 나는데 가장 먼저 할 건 그걸 없애는 거야 무엇을요? 이것을요? 그럼 없애드리지 작은 붓이 안하면 헥 소름 영 좋지 않은 곳에 불이 붙었어 우후 장전은 항상 파괴해서 시작하지 현실과 멀어지면 에이 이게 현실이야? 이러다가 그래픽이 너무 좋아지면 또 어지러워져서 맞아 한 명의 생명이 끝나면 다른 생명이 시작되지 한 생명이 끝난다 오른쪽을 쏴 왜 오른쪽을 쏴야 되는 건데? 진짜 왼쪽 쏘면 어떻게 되지? 왼쪽 쏴볼까? 오른쪽을 쏘래 자 여러분들의 투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쏠까요? 오른쪽을 쏠까요? 말을 들을까요? 말까요? 왼쪽 왼쪽을 쏘도록 가겠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하나는 죽어야 돼 뭐야 아직 안쏘어? 오른쪽을 선택해 어 뭐야 답정로였어 답정로야 무조건 오른쪽 쏴야 돼 와 치사 빵꾸다 아 치사 빵꾸다 간단한 일이지 저영도 진솔하고 본능적이고 순수한 그걸로 충분할 거야 일단은 자유도를 주지 말던가 자유도를 주지 말던가 왼쪽 오른쪽 겨누지 못하게 어 이거 뭐야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아싸 캠 켜니까 이런 것도 되게 좋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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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지나가 가운데 서 보라구요? 여기 가운데 서서 뭐하게? 뭐 없는디요? 어우 눈아퍼 아 문 열어라 아아 아티스님 어서오세요 아 당기시오였어? 뭔누무 배가 이러고 길다요 크고 막혔는데 막혔어요 어 안 막혔어요 아 눈뽕 싫다 오 오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길막을 해? 아저씨 눈 아파요 아저씨 아저씨 이 선풍기도 뭐가 있나? 이 선풍기 다 켜야되나? 설마? 어떤건 돌아가고 있고 어떤건 안돌아가고 있고 그러던데 뭐지? 어? 한 분 더 오셨어 어? 엉 이게 구성생생생생 Boo 천상공명 님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어... 오 눈... 너무... 오? 사다코? 오... 오... 오 눈 아파... 오 눈 아파... 뭐 약간 사다코 느낌이었죠? 내가 뭘 찾았나 봐 어디? 이 지도로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어 배 지도 어? 애들 애들 모르는 사람이랑 놀지 말랬잖아 그녀는 그녀는 싫어한다고...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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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한다고... 그래서 안 놀랬던 것 같아 단 한 사람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단 한 사람만이 무엇이 달려 있는지 안... 어? 음란막이... 다른 사람들은 알 필요 없다 이해할 필요 없다 단지 듣고 연기하면 된다 난 있잖아 넌 없잖아 넌 없잖아 달려 있는 것은... 상의 안 입은 줄 알았다구요? 어떻게 안겨볼 티어? 어? 어? 오라보니 상 위에 안겨볼래요? 안녕? 누군가 있나요? 꼼꼼히 체크를 하셨다 그렇게 잘하면 지가 직접 할 것이지 저 한번에 오지 여태는... 저게... 저게... 뭔 생각을 하길래 착한 생각이래? 도대체 뭔 생각을 하시는 거야... 도대체 뭔 생각을 하시는거야... ...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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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응 못 지나가요 응? 응? 어 여기있다 응? 짜아 통89 우왁 이야 이거 연출 좋았다 우의 어 너 죽은거야? 나 막 감탄하면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죽은 거라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나 지금 막 오! 오! 지린다! 오! 오! 괜찮다! 막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이래서 여러분들 직업병이 무서운 거예요 직업병이 이래서 무섭다고 도망가야 되는데 감탄하면서 보면 안 된다고 오! 오! 따라오는데 계속 따라오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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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너에게로 싶어 이게 진정한 김탄사 김탄사 뭐야 제가 지금 너에게로 싶어 하면서 온 거야 여긴 안전할 거야 망치가 있다면 안전하겠지 릴리, 난 무서워 난 무서워 조심 좀 하라고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알잖아 나에게는 쫓 600개가 날 거야 고생들아 써 가능해요 혹은 지지 저에게는 안전하겠단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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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와 기와 기와끼야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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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악 똘내냐냐냐냐냐냐냐냐루 으에에에 으으 Nintendo 용맙였어 아이 아냐아냐아냐 봐봐 봐봐 문 닫아! 이게 다라고? 으아 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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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했다 칭찬해 너무 잘했어 어 에이 이건 또 반칙이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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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 아파 자꾸만 가슴이 아파 네? 뭐 없어졌어 내가 그동안 모은게 가면을 써라 진면을 드러내라 배어들 내면에는 각자 타고난 배역이 있다 자신만의 배역을 대리석을 깎아내듯 우영의 형태를 가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진실뿐이니 또 뭐가 뭐가 나올까요 예 잡동사니님 어서오세요 어 두개 됐네 아까 하나였는데 그죠 밖엔 비가 옵니다 비가 내리는 밤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배 안에서 선상에서 인사를 드리는 맛서브입니다 왓디 인사 올리겠습니다 왓디? 섭디? 흐흐흐흐 비가 이렇게 주적주적 내리는 날에는 그렇죠 부침개 부쳐먹으면 정말 맛이 가 있는데요 동부이천동에서 나영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응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어 볼수 있어 볼 수 있어 볼 수 있다고 배가 한 척 보인다 배 아닌데 저거 뭐지 배가 잠기고 있는데 배가 잠기고 있다 잠기고 있다 아까 그 포스터들 분위기 좋고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와요 와요 준비가 됐어 됐어 어메좋은거 들어 또 영어 보냐 쇼 박스 얼마나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더 깊게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그가 찾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 묻히고 숨겨져 금고 안에 잠겨 있었다 그것이 곧 스스로를 가든 감옥일지니 자신의 전부를 바쳤으나 실패했고 깨달았다 굶주린 짐승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본능적으로 따라 느끼고 욕구하며 행동할 뿐 이성이 발자취를 감춘 곳에선 본능이 모든 것을 장악한다 어서 오시게 어서 오시게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조심하시게 어두운이 조심하시게 하지만 나가는 문은 없네 아 목말라 물이 없네 슬슬 쉬어가는 타임이 슬슬 쉬어가는 타임이 슬슬 쉬어가는 타임이 오는 것 같은디 액트2 헌트 베베님 변기통 잡고 쓰러지셨나? 베베님? 우리 액트2 됐는데 잠깐 쉬었다 합시다 5분만 살아있어요 어떻게 자 우리 5분만 쉬어 타임 시간을 기하도록 하겄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백점 지금이니 음 지금 아니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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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만점에 100점 재도전 너에게로 싶어 전군 돌격하라. 심쿵 고맙습니다. presidency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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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즈드 아웃 나의 단점 누가 클로즈드 아웃 무엇이 추적하는 클로즈드 아웃 날 추적하는가 뭔 소리야 이거. 이거 이렇게 해놨다는 소린가? 수금은 자리비고 해야 진정한 수금이다. 아 좋아. 아주 좋아. 칭찬 스티커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죠. 이거죠. 오... 이야... 좋아. 좋아. 죄송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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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그냥 달려. 정면 돌파. 가쓰. 쓰윽. 우우. 떨어졌어. 우우. 죽은거 아니였어. 잘했다. 역시 가끔은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답니다. 와... 뭔데? 꿈을 쫓다보면 진정한 자신을 만나기 마련이지 바로 악몽 속에서 피니쉬 위드 엔진? 데드 슬로우 슬로우 퍼프 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돌리 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아아 아하 n 흑흐흑 ㅎㅎㅎㅎㅎ 굽네 바사삭 뭐야 굽네 바사삭 나가 배고프잖아 이게 뭐지 도대체? 풀 풀로 가동해 풀로! 야 움직이지도 않아 풀로 하니까 됐다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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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네 뭔데 도대체 으앗 뭐지? 다시 연결해야되나? 으앗 짜 왜 안되지? 멈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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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면 어떻게 되는데 멈췄어 내리면 똑같네 뭐지 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뭐하라는지 모르겠네 뭐하라는지 모르겠네 뭐하라는지 모르겠네 뭐하라는지 모르겠네 아 뭐... 똑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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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의 위치가 바뀌었다고요? 아까는 여기가 아니었어? 지금 X 여기에 돼있는데? 쩔데기 없는 데서 막혀버리네 뭔데 도대체? 이 낙지의 자 뭐야 무슨 상황인데 중간 어서오세요 마루님 일어나시우 좋은 아침이유 오늘 블랙퍼스트는 뭘 잡수실란가 저게 과연 힘의 문제일까?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땡땡땡 땡땡땡땡 계속 계속 이건 뭐고 이건 옆에는 뭐지 그러면? 여기 데드슬론 뭐지? 무슨 차이가 있는거지? 스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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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 따라라라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것이었다 여기에 코드가 돼지코가 하나 더 있었을 줄이야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맛에 게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막혔던 걸 풀었을 때 이 기쁨쓰 환희쓰 짜릿쓰 늘 새로움쓰 아주 좋아요 선내 페트럴로그 1시 5분에 하카가판 순찰을 시작하고 기관실 이상목 화물창으로 이동 화물칸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와 조사로 갔다 플래시 라이트가 고장났고 예비 이용을 가지러 다시 들어갔다 사내의 물건이 파손됐다 급여에서 제한다 근무 태만으로 징계 권고 순찰 제시작 수상한 소리가 더는 들려오지 않음 근무 교대 음... 저기 그 아이들인건가? 이쪽에도 뭐가 있었는데 아... 아...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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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요? 엑스 뭔데? 아니... 헉... 엑스.. 오... 살짝 쫄! 살쪄! 언더봐 아유 그럼요 저 공포게임 잘하죠 까미쭈 뭐 이정도 공포게임은 명세기 예 공포 라디오 진행자 아니거슈 나는 이게 공포가 뭐야 귀신 나오고 이런게 무서운게 아니라 내가 길을 길을 헤매는게 제일 무서운거요 귀신 나오고 이런건 암실한거 아냐 돌리고 돌리고 아 또 돌리고 돌리고 섬님 그 세모입이 좋아요 집중했을때 살짝 벌어낸 야 내가 내가 그게 극혐 이라고 세모입이 극혐이라서 캠을 안캐려고 했던건데 좋아해주면 어떡하니 둥둥이님 뭐 그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실 필요없어요 제가 있잖아요 오빠가 있지않아요 야 먹는거 다 사라진다 야 먹는거가 없어졌다 아으 아으 내 먹을거 어 뭔데 우와 스스스스스 들리 나 들리나 여기는 아폴로 13호 먹을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먹을 것들이 징벌하고 있다 먹도 못했는데 잠겼다 뭐야 이거 헐 아까 파리떼들이 이건가 헐 먹을 걸 가져가더니 썩은 걸 줘 헐 입맛 똑 떨어지게 저 그림자 해골손인줄 알았다 헤헤헤 해골손 이렇게 하고 있는건줄 알았는데 망치 해모 해모로 내리찍으면 안 돼 야 또 달라졌다 뒤돌아섰더니 길이 달라졌어 와 진짜 대박이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미 내가 어느 라인을 지나는 순간 뒤쪽이 바뀐건가 그렇게 한거겠지 하아 대박이다 난 이런 연출 너무 심박 이렇게 네? 또 또 저 잡으러 오신 건가요? 그러네요 흐흐흐 야 문 닫어 아 장구아 장구아 아 잠시만 갔냐? 안갔냐? 갈데도 없는디 갔냐? 갔냐? 갔따 갈냐? 아 이건 반칙이잖아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화난데로 가야지 아하하 안 보이는데 뭐가? 열어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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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달라졌어 또 바뀌었어 어? 여인버섯? 열쇠 열쇠 열쇠를 주세용 문이 완벽하지 않나봐 그지? 어? 문꼬리? 아아 이야아 야 이거 이거 시.. 와아 야 대박 아니냐? 이게 아니었냐? 문의 문꼬리 아니야? 아 문이다! 드디어 아 야 어? 이것도 아니냐? 또 뭐가 또 있어? 다 한.. 한 것 같은데? 문 아 차례대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문에 문 생기자마자? 아니야 흐흐흐 열쇠 열쇠는 얻었잖아 이거에 생기면 바로 문꼬리에 문꼬리가 어? 아닌데? 반대로 해야 되나? 문 그 다음에 아 안 움직여 스읍 스읍 이거를 아 문까지 먼저 가야되나? 이렇게 하고 문 스읍 아아 이렇게 하고 문꼬리 아아 이렇게인가 보다 와아 대박 아아 아아 잘했다아 머리 좋다아 야 이거는 무서운 것보다 연출 보려고 하는 것 같애 이 게임은 응 연출이 너무 지려 와아 그저 퍼즐 요소가 대박이죠 음? 비극은 가슴에 빛을 꼽고 절망은 영혼을 갉아먹는다 삶이 산산조각이 난다 아아 뭐야 하트 캐니필만 하트 비트 뭐야 캐니필만 하트 비트 뭐야 어 안 켰고 박병권님 주무세요 잘자요 우리 박병구아이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미향님도 이제 슬슬 주무실 시간이 되지 않았나? 우리 두터우면 미향님 재밌게 게임해야지 하하하 뭐야 경호 대장으로부터 모든 관계자들에게 알림 최근 창고의 식량 중 일부가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점을 비추어 볼 때 보안을 더욱 철저히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시간부터 식량은 각 승무원들에게 직접 배급될 것이며 식량 창고는 24시간 감시 관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야 이제 먹는 거 또 뭐 흠 뭔 소리야 누구냐 두드리지 마라 왓띠용 재밌어서 창고 있어? 어떡해 두드리지 마라 두드리지 마라 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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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헉? mac 헉헉? 감감쓰 어딨어 지금... 히헣 호오오오오오 지혜와 pote 여기에 지혜가 있다 지혜야 008 800인가? 800 같은데? 지혜야 8 0 0 그렇지 역시 지혜야 오빠가 왔다 우리 지혜 흐흐흐 아 퇴근길에는 아 그럼 어우 보면 안되죠 어우 뭐야 이거 흠흠 흠 이런거는 진짜 누워서 좀 멀리 떨어져서 봐야돼 방금 멀미와서 안 돼 어? 어이 깜짝이야 너도 알지 않느냐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죽어 영원으로 떠나기 마련이다 아 아 저놈 쿵쿵 소리는 계속 나는고마이 여기 어디야 여기 빛이 여기 밖에 없어 어? 나 갇혔어 어디 가 어디 가야 돼 이대로 쭉 가면 되는겨 나온거 같다 어 또 시끄럽구만 안녕 안녕 그 저기 그 저 나는 저 그 그냥 지나가던 중에 잠깐만 이거 뭐야 국밥이야? 국밥 좀 아니구나 다친 편이었어 뽀얀 사골 국물인 줄 알았지? 지금 내가 배고픈가보다 내가 배고픈의 힘을 도와드릴 수 있으므로 흐흑 봐바 여기서 봐바 여기서 봐바 국밥에 국밥 위에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올려놓은 거 같지 않아요? 흐흐흫 이봐 그륵 그륵도 뚝배기야 뚝배기 어? 뚝뚝뚝배기 봐봐요 누가 봐도 이건 국밥 아니냐고 오우 으흐흐흐흐 여기서 보라고 여기서 흐흐흐흐 아이 시끄러워 나 지나갈라니까 이제 안 무서워 너 으야 뭐야 또 사 또 사다코? 도가니탕 있어 이 집에? 좋겠다 으와 이거 무슨 분위기야 이거 갑자기 사이버 펑크 음? 우와 시계가 손가락이 손이야 아저씨 뭐 하시는거에요? 아저씨 뭐 하시는거에요?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어? 잠겼어 열렸어 어이 아니 인 fuse 사람이야? 뭐야? 마네킹이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뭐야? 마네킹이야? 사람이야? 응? 뭐야? 아...이거 또 퍼즐이야? 맞잖아...이렇게 아니야? 됐어... 또 이정도면...이 게임이지? 응? 아 뭐 이정도면 미키마우스네 미키마우스 미키메우스 미키마우스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받는 한 사람 그리고 그를 대신하게 된 또 다른 사람 제 바퀴는 계속 돌아간다 0,0,0,8 뭐야 어? 0,1,0,8 뭐야 뭐지? 네 미양님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잘자요 사 아 이거 뭐야 설마 이거 그건가? 더하기인가 더하기? 응? 그럼 1하고 7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맞나 봐 헐 1 왔나 봐 지금 바뀌었어요 또 38에서 12로 그럼 이제 나머지 38을 맞춰야 되나 봐 어 되게 귀찮은데? 말 계산 좀 해봐봐 나 산수 너무 싫어하거든요 어허허허 12에서 38이 되려면 일단은 일단은 오? 5를 할까? 그죠 그러니까 다 5도해졌네 근데 이게 보니까 왼쪽으로는 못가 또 왼쪽으로는 못가 그거 이 이 이 이 안에서 다 그거를 계산을 해야돼 미리 몇 숫자 몇몇 몇을 해야 저게 되는지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했다는거 난 천재니까 이렇게 해서 팔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베 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어? 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흑 으엉? 그리고 10 하나 하고 4 하나 하고 나머지 10을 5 하고 3 하고 2 그러면 봐봐 2 2 하나 하고 응? 3 하나 하고 응? 3 하나 허고 4 하나 허고 응? 나 아까 계산 어떻게 했냐? 나 계산 잘 한거 맞아? 아까 또 하나 뭐였지? 어? 잠깐만 왜 70이야? 아닌데 70 아니었는데 다시 허고 아 아 다시 한바퀴 돌 수 있구나 아 한바퀴 돌 수 있었어 아 우리 무적풍화료님 어서와용 왜 70이지? 아까 70 아니었는데 70이었다고? 나 그럼 뭘 계산한거야 아까 그러면 60 9 후고 끝났지 아유 야 계산할 필요도 없어 돌리고 돌리다보면 돼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 오? 꽃이 폈네이 10 10 10 10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만 따라와 응? 내 잘한게 네 잘하니께로 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일용직 김씨 오늘도 만났구먼 김씨 어떻게 딸은 잘 크고 아이고 그래 우리 김씨가 그냥 늘 고생이 많오 김씨 나 안일어나진다 어떡하냐 김씨 잠깐만 왜 나 안일어나지지 됐다 누구의 누구도 외딴성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를 위해 타인의 불꽃을 가져다줄 배가 되어줄 수 있다 야 야 패드로하니까 세상 편하네 이거 설마 무너지는건 아니겠지 와 밑에 쥐다니는거 봐 짱 싫어 아 올라가 오 꽃 이 또래 이런 데 갬성이 있어 또 우리가 응? 꽃을 달아주면 뭐야 불꽃은 마음을 녹여주고 영혼의 양식을 세상을 따뜻하고 밝게 만들어 준다 눈부시도록 밝게 그러나 누군가에게서 훔쳐온 불꽃은 강하게 빠르게 타올란다 훔쳐온 불꽃... 훔치긴 누가 훔쳤다고 그래? 그냥 거기 내가 지나가는 길에 길막하고 꽃이 있었고 응? 훔쳐왔다니? 이런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이러면 내가 섭섭하지 훔쳤다 그러면 참 훔쳐온 불꽃 아으! 파리 소리 또 돌리고 돌리고 아니 무슨 아니 돌리는데 욕구불만 있는 사람 같애 어? 원래 있었어 이게? 이 머리가? 평소에 뭔가 이 돌리... 많이 못 돌려가지고 이... 난 다시 가야겠어 아...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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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끝났단가... 오늘도 고생이었어... 집에 일찍 들어가 얼마나 딸이 보고싶건소... 그려그려... 허리 아픈데 괜찮고... 어... 형아 먹고살기 힘들어... 언제까지 이 시설 해야될런지... 모르겄어 정말... 아... 가자고... 오늘도 고생했어요... 문 열어주세요... 고고... 고고고... 감사합니다.